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부품 스탠드 한번 봅니다. 전기 자전거 쪽에도 쓰이고 전동 킥보드 쪽에도 좀 쓰이고 하는데 스탠드인데 중국발의 스탠드죠. 한번 볼게요. 부품이 얇고 져가지고 없을때는 이런거 구해다 써야됩니다. 일단은 일단 얘를 써보니까 일단은 킥보드 11인치 10인치 쪽에 이렇게 발에 원래 자전거 스탠드인데 킥보드 쪽에 바라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약간 그래서 일단 붙여 놓고 이걸 밀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쭉 내려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지요. 줌이 안되냐. 되죠. 줌기는게 안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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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메라가 되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붙여서 이렇게 꺾으면 요 부분이 살짝 꺾인다. 안쪽 부분이 그래 각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 볼트 같은 경우 사이즈를 한번 재 드릴게요. 볼트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볼트 간 간격은 딱 졌을 때 이 간격이 중요하죠. 좀 뚫어서 써도 되긴 되지만 4cm 정도 나옵니다. 4.1cm 4cm 정도. 40mm 정도. 40mm 정도. 볼트 간격은 나옵니다. 그 다음 길이는 볼트 간격은 다 똑같고요. 길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길이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길이를 보고 내꺼와 맞는. 자전거 뭐 20인치까지 이렇게 안쪽에다가 26인치도 써도 되고 뭐 써도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길이 한번 볼게요. 토탈 길이를 어 여기 살짝 꺾인 데가 있어요. 꺾인데부터 어 재는 게 조금 낫습니다. 여기 꺾인데부터. 꺾인 데서부터 요 발 지면 밑에까지 여기 코너발이 밑에까지. 이렇게까지 딱 재는 게 22 정도 나오고. 전체 길이는 26 정도. 전체 길이 25 정도. 25.5. 26 나오네요. 여기 측면에서요. 턱에서요. 끝에 발끝까지 거리는 21 정도 나옵니다. 21 정도 나옵니다. 얘는 전체 길이가 24 정도 나오고. 턱에서 발끝까지는 19cm 정도 나옵니다. 얘는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꺾이면 또 달라지니까 21 정도 나오고요. 여기 턱에서 여기 턱 있죠. 턱에서 바닥까지는 17 정도 나옵니다. 얘 전체 길이는 20 정도 나오고요. 턱에서 여기 바닥까지는 16cm 정도 나옵니다. 16c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16cm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받아서 내 모서리를 잡았을 때 이거를 잡았을 때 여기 턱 끝에서 끝까지 한번 발밑에 밑둥까지 이렇게 재는 게 조금 낫겠죠. 얘는 각도는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풀어가지고 좀 널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스바리는 있어요. 이게 오다보면 서로 부딪쳐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돼서 얘가 오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킥보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일 겁니다. 이 부품이. 근데 자기가 이 부품을 안 쓴다 그러면 안 보일 거고요. 자전거도 써도 됩니다. 자전거도 써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40cm 정도 돼야 됩니다. 40cm 정도 되고 내가 여기 길이가 맞다 그러면 20인치 자전거 14인치 자전거 뭐 킥보드 11인치 10인치 그 다음에 8인치에는 잘 안 들어가죠. 그 다음 자전거 뭐 24인치 26인치 요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위에 아구창이 4cm로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단기나지였습니다.